할머니의 투박한 손길에 맑은 새소리를 내며 하얀 실이 벗겨졌다. 나를 흘끼쁜 할머니가 호박잎 한 중과 청양고추를 봉지에 담아 내밀었다. 밥만 잘 먹으면 사라지는 게요. 나는 피식 웃었다. 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2021년 광주일보 신춘문의 당선작 등고선입니다. 채정 작가님은 이 작품으로 등단한 후 같은 해 벅스로 여수해양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채정은 색채의 뜰에서 놀다라는 의미로 등단작 등고선의 주인공 이름입니다. 채정 작가님의 나는 포기할 권리가 있다 라는 소설집에 수록된 8편의 작품 중 오늘 등고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기상캐스터는 한낮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말했다. 산복이 지났어도 불뼛 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보도하는 그녀의 긴 소매 원피스는 더위와는 무관해 보였다. 나는 그녀의 스카프에 눈길이 머물렀다. 색채는 구원이라고 한 피카소의 말이 생각났다. 몽환적인 느낌의 보랏빛은 인공적인 합성 염려로는 얻을 수 없었다. 자연에서 얻은 색에 강렬한 조명이 반사되면서 이색적인 색채를 만들었다. 다소 밋밋한 그녀의 원피스도 보랏빛 스카프로 인해 돋보였다. 길거리 행사는 날씨에 민감했다. 여름은 소나기가 흔한 계절이었다. 날마다 날씨를 확인하고 덮개를 준비해도 어느 순간 흙냄새가 코끝에 느껴지면 허둥대기부터 했다. 특히 실크는 습기를 잘 빨아들였고 다른 천들도 미세하게 구김이 치면서 형태가 일그러졌다. 행사 기간은 보름이었다. 이제 3일만 버티면 끝이었다. 행사장은 화랑과 화방, 표구점들이 밀집된 곳이었다. 오래된 공방 또한 많아서 언제부턴가 예술의 거리로 불렀다. 가게마다 인도 앞까지 내놓은 각양각색의 오래된 물건들은 인사동 거리를 연상케 했다. 몇 년 사이 도청 분수대를 중심으로 축제가 부활하자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젊은 층을 겨냥한 소품 가게들이 하나 둘 들어서면서 활기가 살아났다. 편승하듯 몇 번 기획 행사로 길거리 판매를 시도했다. 적어도 찌는 듯한 더위와는 무관했다. 한 달 전 이사장이 공방에 찾아와 말했다. 곧 가을이 올 테니 앞서서 스카프전을 합시다. 예술이라는 장리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예술품에는 관심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이런 때일수록 일반인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야 한다며 길거리 판매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다. 생생내듯 햇빛 예술촌 천막과 현수막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중요한 건 단가인데 생각에 잠긴 듯 손으로 턱을 빼만졌다. 저렴하게 1, 2만 원대에서 5만 원을 넘지 말자고 그렇잖아도 튀어나온 눈을 불아리며 말했다. 그건 원가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하자 염색재료가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며 재고떠리로 생각하라고 했다. 재고라는 말에 말문이 막혔다. 이사장은 잔뜩 일그러진 내 표정을 흘끗 보더니 경제 돌리는 생각하지 않고 예술가라고 자존심만 내세우니 작가로 활동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 모양 그 꼴이 아니냐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이사장이 나갔다. 나는 얼룩덜룩 염색물이 든 대야에 물을 채웠다. 복도 단간에 놓인 제라늄 화분에 냅다 부었다. 화분에서 넘쳐난 물이 아래로 쏟아졌다. 반지하 사무실로 내려가던 이사장이 우위를 올려다보며 소리를 질렀다. 숨듯이 공방으로 들어왔다. CD 플레이어의 더 로스트 오페라를 재생시켰다. 기미라의 높은 음색에 속이 뻥 뚫렸다. 그녀는 파페라 창시자였다. 누구도 생각지 못한 클래식과 팝을 조화시켰다. 유독 정통을 중시하는 클래식계에서 틀을 깼다는 말까지 들었다. 선구자로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그녀를 떠올리자 왠지 모르게 위로받는 느낌이었다. 행사장인 예술의 거리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따로 없었다. 사람을 쫓듯 바짝 붙어가는 자동차의 기척에도 길을 비켜주는 이가 없었다. 마음은 조급해도 방법이 없었다. 건물 벽에 바짝 붙여 차를 주차했다. 밤새 천막 주위에 어질러진 쓰레기를 치우고 트렁크에서 매대를 꺼냈다. 매대 조립에 이력이 붙을만도 한데 손은 여전히 더뎠다. 땀에 들러붙은 머리카락을 쓸어올려 고무줄로 질끈 묶었다. 목이 선득했다. 깜짝 놀라 자라목을 하고 돌아보았다. 얼린 생수병을 흔들며 공선생이 웃었다. 그는 생수병을 내게 건네고 한쪽 발만 겨우 세운 매대의 다리를 움켜잡았다. 로봇을 조립하듯 철거덕 철거덕 순식간에 완성했다. 괜찮아요? 잘 견디는 중이라고 말하려는데 엄살부리는 아이처럼 보기 맸다. 지금 상황이 전부는 아닐 거라며 의로의 말까지 건네는 그의 오지랍에 속절없이 눈물이 핑 돌았다. 공방으로 돌아가려던 그가 뭔가 생각난 듯 몸을 돌렸다. 고자질하는 아이처럼 입가에 웃음을 달고 말했다. 한바탕 아침에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랑 이사장이 결국 싸웠다는 것이다. 이사장이 고추 한 바구니를 사악하면서 천 원을 준 게 발단이었다고 했다. 할머니는 삼천 원이라고 말했지만 이사장은 천 원짜리가 한 장밖에 없다며 지갑을 꺼내 보였다. 지갑에서 오만 원권을 발견한 할머니가 오백 원짜리를 합쳐 사만 칠천 원의 거스름돈을 건네고 지폐를 받았다고 했다. 정당한 값을 요구하는 할머니의 당당함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 소란에 하나둘 공방문이 열리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흘끔거리자 이사장이 도망치듯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했다. 그래서 할머니께 엄지를 척 세워주었다며 흉내내듯 엄지를 내밀었다. 할머니는 이곳의 터줏대감이었다. 햇빛 예술촌이 간판을 올리고 빵국기를 늘어뜨리기 전부터 텃밭에서 거둔 부성기를 팔았다. 약을 치지 않아 농작물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치를 알아보는 단골이 많았다. 이사장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무시하고 부대접했다. 화장실 드나드는 걸 못하게 하라고 은근히 작가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한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관리비라며 만 원을 내밀었다. 그때부터 당당하게 예술촌 일원이 되었다. 엄지를 세운 공선생의 손에 눈이 버물렀다. 손등은 새에 긁히고 불꽃이 튀어 막일꾼 못지않았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흉터로 남았다. 그런 흉터들이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였다. 내 시선을 느낀 공선생이 장난하듯 손을 쫙 펴더니 앞으로 내밀었다. 나도 따라서 손을 내밀었다. 손매듭과 손톱선까지 염려물이 들어서 여자손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했다. 할머니의 뭉툭하고 나무 뜬걸이 된 손을 보태면 못난이 삼총사 손으로 손색이 없을 터였다. 공선생이 휘파람을 불며 공방으로 향했다. 익숙한 멜로디였다. 바람 속의 먼지 그것은 모두 바람 속의 먼지다. 공선생이 되돌아서 난감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억지의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전시를 앞두고 정신없었다. 아이의 입술이 꽃잎처럼 붉어졌다. 떼뱉은 숨에서 단내가 났다. 바쁜 마음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다. 시간 맞춰 약을 먹여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엄마의 책물을 다했다고 여겼다. 아이는 일주일을 못 버텼다. 작은 입김에도 날아가는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너무 순식간에 일이어서 마냥 안고 있을 수도 보낼 수도 없었다. 아이의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주변에서 쉽게 위로의 말을 했다.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나는 인정할 수 없었다. 내 아이, 내 분신, 내 살과 뼈였던 장미를 흐르는 세월에 무덕하듯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없었다. 정오가 되었다. 햇볕은 새도 녹일 듯 뜨거웠다. 바짝 달궈진 지열이 올라오면서 체감 온도는 더 상승했다. 냉방이 된 사무실에서 나온 직장인들은 긴팔 차림으로 그늘진 천막 아래를 지나갔다. 사원 카드를 목걸이처럼 매단 그들은 매대에 놓인 스카프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바쁜 걸음들 사이에 멈춰선 내가 역행하며 사는 사랑 같았다.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았다. 매대 아래 처박아둔 피켓이 눈에 띄었다. 이사장이 건네준 피켓에는 내 프로필과 천연염색 스카프 파격세일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지방예술계에서 나름 유명 작가임을 내세우려는 이사장의 속셈이었다. 처음 예술촌에 입주하고 지방지에 실릴 때만 해도 내 모습은 빛이 났다. 설은 열정을 표면에 대세워 질주하던 시기였다. 천연염색과 섬유 조형 작업을 병행하면서 이 길로 들어선 지 어느덧 십년이었다. 천을 여러 번 겹친 뒤 테두리를 두른 몰라 기법으로 입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무늬를 연출한 스카프가 호평을 받았다. 그런 호평에 한때는 우쭐했다. 하지만 그러한 호평이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는 잣대는 될 수 없었다. 음식을 만들 때 정해진 레시피로 만들어도 조리시간이나 불의 온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듯. 염색도 마찬가지였다. 천과 시간에 따라 염료의 농도와 작가의 컨디션에 따라 달랐다.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옷이나 소품에 응용했지만 예술과 대중의 경계에 머물렀다. 천연염색을 지도했던 교수는 말했다. 스스로가 작가의식을 지니고 있을 때 남들도 예술적 가치를 인정한다고 가짜 천연염료를 들여 기계로 찍어낸 공산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인 만큼 실용성보다는 작품을 만들려는 장인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전시를 위한 예술작품과 대중에게 팔기 위한 상품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해가 많이 짧아졌다. 입추가 코앞이었다. 어둠이 대기를 떠돌자 거리에 정적이 뺨돌았다. 점심을 걸러서 등이 힐 것 같았다. 장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에도 없었다. 마트에 들러 저녁 잔거리를 사야겠다고 생각하며 서둘렀다. 매대를 접어 차 트렁크에 넣었다. 소품은 상자에 담아 조수석에 놓고 스카프는 구겨지지 않게 뒷자리에 펼쳐놓았다. 마트는 한가했다. 마이크를 진 직원의 호객 행위에 발을 멈췄다. 제주에서 막 올라온 은갈치 한 팩이 만 원이라고 했다. 한 팩을 집었다. 조림에 넣을 감자와 양파를 찾다가 장미를 보았다. 오늘의 쓰일 품목이었다. 현수막 아래 색색의 장미꽃이 양동이마다 담겨 있었다. 열의 들뜬 아이의 입술처럼 선홍빛이었다. 망연한 내 눈빛에 눈치 빠른 직원이 장미꽃 한 다발을 내밀었다. 얼떨결에 받아들였다. 흐르는 물에 갈치를 씻고 감자 껍질을 벗겼다. 갈치와 감자가 양념장에 졸여지는 동안 장미꽃을 손질했다. 잎을 한 두 개만 남기고 떼어냈다. 가느다란 광목 전에 한 송이씩 엮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창틀에 거꾸로 세웠다. 바람결에 느껴지는 장미향에 코끝이 메웠다. 뭉근하게 졸여지는 갈치 냄새에 이끌려 주방으로 돌아왔다. 불을 끄고 냄비 채 식탁 위에 올렸다. 밥통을 열었다. 고소한 밥 냄새가 우위를 자극했다. 아이를 보내고도 악착같이 살아나던 본능이었다. 밥을 입에 넣고 씹는데 목이 맸다. 소주를 꺼내 머그잔에 따랐다. 소주와 함께 갈치살에 밥 한 숟가락, 감자에 또 한 숟가락 먹다 보니 한 공기를 비웠다. 아이의 서랍장 앞으로 갔다. 미키마우스가 웃고 있는 서랍장에는 아이의 필체가 유서처럼 남아있었다. 그리듯이 쓴 제 이름, 장미. 서랍에서 잠옷을 꺼냈다. 식탁 의자를 바짝 끌어당겨 등받이에 입혔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웠다. 식탁에 놓인 엽서가 이지러져 보이더니 점점 붕괴졌다. 나윤이 말했다. 선배는 생각이 너무 많다고, 그렇다고 삶이 나아지지도 않는데. 그 말이 맞았다. 죽을 만큼 생각을 많이 해도 어떤 결정이 쉬운 적은 없었다. 오히려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한 발 물러서서 결론이 나기를 기다리곤 했다. 장미가 내게 올 때도 그랬다. 하지만 장미를 품에 안았을 때 다짐했다. 앞으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물러 터졌다는 말도 듣지 않겠다고. 그러나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대학볕에서 치르는 이따위 세일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새기바란 아이의 잠옷을 종이 가방에 담으며 결심했다. 이틀 남은 거리 판매는 하지 않겠다고. 카페 조명이 지나치게 밝았다. 구석진 곳을 찾아앉았다. 오늘따라 유난히 커 보이는 쇼핑백을 테이블 밑으로 밀어놓았다. 세븐, 이름에 걸맞게 일곱 명이 회원인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었다. 거리 판매를 정리하고 이사장에게 곤욕을 치르느라 2차에 겨우 합류했다. 친구들이 소란스럽게 들어왔다. 진이가 앉으면서 쇼핑백을 흘끔 쳐다보았다. 음료 주문을 마친 친구들은 맥락 없는 수다를 이어갔다. 쇼핑백을 흘끔거리는 진이를 의식했기 때문일까. 다소 의기소침해진 나는 친구들과 섞이지 못했다. 그때 허공에서 진이와 시선이 얽혔다. 무슨 말이든 해야겠다는 조급함에 말을 건넸다. 스카프 잘 어울린다. 진이가 대답 대신 스카프를 매만졌다. 비 예보는 없었어? 나는 엉뚱한 질문을 하고 말았다. 비는 무슨... 날이 너무 더워서... 진이가 피식 웃었다. 그리고 스위치만 켜면 자동으로 말하는 인형처럼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사람들은 날씨 예보가 조금만 틀려도 전화를 해댄다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상청이니 그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식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했다. 진이가 아무리 제 일에 대해 투정해도 안정된 직장을 가진 그녀가 부럽다는 듯 친구들은 쳐다만 보았다. 언제 짐을 빼게 될지 불안증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인정받지 못하는 예술가 앞에서 할 말은 아닌 듯 했지만 아무도 진이의 말을 끊지 않았다. 진이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탁자 위로 던졌다. 좀 늦었어. 우리 성이니까 받아. 말을 마친 진이가 구두코로 쇼핑백을 톡톡 찼다. 앞불이에 박힌 금색 징이 불빛에 반짝 빛났다. 진이의 태도는 몹시 불쾌했다. 그대로 일어나 나가고 싶었다. 그렇다고 탁자 위로의 봉투를 덥석 집어들기에는 자존심이 상했다. 전시 오픈날 진이가 보랏빛 스카프를 만지작거렸다. 이런 고혹적이고 몽환적인 색은 처음 봤다며 염색에 관해 불었다. 나는 약간 흥분했다. 오베자는 염색 입자가 거칠고 탄인 성분과 기름기가 있어 천의 침투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오래 주물러서 염액을 침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강 모양의 주머니 속에 벌레알들이 들어 있어서 촘촘한 샤로 걸은 다음 염색해야 얼룩이 생기지 않는다. 오베자 200g을 물에 가볍게 헹궈준다. 물 2000cc를 30분 끓여서 색소를 추출한다. 고운 채로 걸은 다음 똑같은 방법을 두 번 거친다. 이때 물의 온도도 중요하다. 30도에 습윤 식혀둔 섬유를 넣고 천천히 온도를 올린다. 50도가 되면 불을 끄고 30분간 잘 섞어줘야 원하는 색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매번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고. 지니는 이렇게 섬세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색이라는데 놀라는 눈치였다. 지니의 진지한 표정에 기분이 들떠다. 보랏빛을 내는데 중요한 철매염재에 후매염을 하는 설명도 덧붙이려는데 스카프를 목에 두르며 어울리느냐고 물었다. 지니에게 다가갔다. 스카프를 굵은 리본 모양으로 묶은 다음 목 뒤로 엇갈리게 돌렸다. 스카프 양쪽 끝은 리본 매듭에 더 반대 방향으로 뺐다. 쉽고 간단했지만 예쁜 선물 상자를 장식한 리본 모양이 되었다. 지니가 거울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며칠 뒤 친구들이 스카프를 사겠다며 찾아왔다. 언젠가부터 공방까지 오는 거 성가시다며 모임대 가지고 나올 것을 요구했다. 갈수록 가격을 깎고 원 플러스 원으로 달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그동안 내게 힘이 되어준 건 분명했다. 쇼핑백을 탁자 위로 올렸다. 스카프와 소품을 하나씩 포장했다. 친구들이 듣든 말든 염색 기법과 천의 소재 그리고 질감에 관해 설명했다. 내 자존심이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골고루 건네며 말했다. 선물이야. 눈치 빠른 지니가 호들갑스럽게 분위기를 띄웠다. 봉투를 집어들고 카페를 나왔다.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방거리를 헤맸다. 극심한 무력감에 무릎이 꺾이고 발걸음이 뒤엉켰다. 이사장 말대로 재고 떠리는 한 셈이었다. 하지만 차오르는 서름은 어쩔 수 없었다. 여행사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출입문에는 배낭여행, 패키지여행, 그룹여행, 모든 여행 가능이라고 쓰여있었다. 선배, 나 겐지스강에 왔어요. 강으로 가는 길. 꽃을 파는 행렬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사람들의 섞여 꽃을 샀어요. 강에 도착하자 살인적인 더위와 시체 태우는 열기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강가에는 배들이 늘어져 있었고 사람들도 줄지어 있었어요. 다비식을 보려는 사람들과 함께 배에 올랐어요. 강 가운데 도착하자 군데군데 쌓아놓은 장작더미와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꽃은 더 맹렬했어요. 그때 인솔자가 솥불을 나눠주면서 소원을 빌라고 하더군요. 죽은 자의 마지막 의식을 보면서 추모가 아닌 산자를 위한 소원을 빌라니 사람들이 하나둘 눈을 감았어요. 나도 합류하고 싶었어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내게 주어진 시간만은 잘 살고 싶다는 열망이 일었어요. 먼저 떠난 그 사람에게 이제는 살고 싶다고 나 좀 살게 해달라며 꽃다발과 촛불을 강물에 띄워보냈어요. 순간 그동안 나를 잠식한 슬픔이 먼지처럼 사라지는데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인도는 그런 곳인가 봐요? 엽서를 읽은 후 나윤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나윤은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때론 경쟁자이기도 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힘이 되어주던 동지였다. 그림을 천직으로 여기던 애인이 극심한 생활고와 작품에 대한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살했다. 상실감을 견디지 못한 나윤도 손목을 그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언젠가 화가의 전시를 앞두고 나윤과 찾아갔을 때 그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다. 타는 듯 붉은 애가 떨어지기 직전이었다. 맨발에 두건을 쓴 남루한 행색의 사람들이 끝도 없이 어딘가를 향해 몰려갔다. 뭔가에 홀린 듯 걸어 겐지스강에 도착한 그들은 몸을 씻고 북을 치며 죽은 영혼을 보내는 의식을 행했다. 삶과 죽음을 다르다고 생각지 않는 듯 이승에서 수고했으니 잘 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느껴질 뿐 슬픔은 없었다. 인도인과 행색이 별반 다르지 않던 그는 아, 나도 저곳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가슴속에 슬픔이 매설된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는 법이었다. 나윤의 애모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비쩍 마른 몸피에 안색은 창백했고 눈빛만 형형했다. 그 모습에 불안해하며 물었다. 정말로 그들은 삶과 죽음을 하나라고 믿는 거냐고 혹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의연하려는 필사적인 몸짓이 아니냐고 그때 그들이 했던 대답은 뭐였을까 기억나지 않았다. 행사 기간에 비워둔 공방은 먼지가 수북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걸레에 불을 적셨다. 염색 매대를 닦고 돌아서다가 현기증에 풀썩 주저앉았다. 손에 닿는 뭔가를 잡고 몸을 일으켰다. 투박한 광목의 질감이 익숙했다. 긴 나뭇가지를 벽에 고정하고 광목을 색색으로 염색한 뒤 좁은 폭으로 접어 길게 늘어뜨린 소품이었다. 아이는 광목 뒤에 숨는 걸 좋아했다. 아이가 숨어들면 광목이 들썩거렸고 모른 척 고개를 돌리면 엄마를 부르며 제 위치를 알렸다. 아이의 흔적은 공방 곳곳에 남아있었다. 염려 물이 담긴 대하에 전을 담그면 작고 오동통한 손도 함께 넣었다. 내 손놀림을 흉내내듯 자박자박 누르며 나와 눈을 맞추고 웃었다. 할머니한테 산 고구마나 옥수수를 쪄서 아이와 마주보고 앉으면 내 입에 먼저 넣어주고 까르르 웃던 아이. 염려를 손에 묻혀 공방 곳곳에 찍어놓은 손자국을 작품이라 우기던 모습까지 아이의 기억은 너무 생생했다. 싱크대 아래 밀쳐둔 대하를 꺼냈다. 코치니를 덜어 망에 담았다. 깍지벌레라고도 불리는 코치니는 선인장에 기생하는 벌레였다. 찰란전에 암컷을 쪄서 말린 후 사용했다. 농도에 따라 분홍에서 선홍색까지 얻을 수 있는 염색 재료였다. 코치니를 명반에 선 배염한 후 물을 붓고 불에 올렸다. 물이 끓으면서 빛빛 같은 선홍색이 우러났다. 불을 끄고 찬물을 섞어가며 색을 조절했다. 아이의 잠옷을 꺼냈다. 염려물에 담그고 얼룩이 생기지 않게 자박자박 눌렀다. 염려물이 닫자 갈라진 손톱 밑이 아렸다. 딱 딱 반복적으로 벽을 치는 소리에 밖으로 나왔다. 2호 채정 입구에 달린 작은 아크릴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며 소리를 만들고 있었다. 철사에 얽어두었던 게 어설퍼 한쪽이 풀린 모양이었다. 10호 공군으로 발을 옮겼다. 작업 중이던 공선생이 고글을 쓴 채 눈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내가 간판을 가리키자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져었다. 새를 자르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고약했다. 나는 바닥에 널부러진 채조각을 물끄러미 보았다. 저렇게 잘린 조각들은 곧 어떤 형태로든 되살아났다. 공선생의 손길에 숨이 불어더어지고 작품으로 탄생했다. 내 아이도 저 새조각처럼 분리되었다가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 형태를 잡아가고 숨이 더어져 다시 내 품으로 올 수만 있다면 공선생이 다시 손을 내져었다. 떠밀리듯 공방으로 돌아왔다. 염려향 때문인지 눈이 배웠다.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었다. 저 반지 할머니가 펼쳐놓은 보퉁이가 보였다. 밖으로 나갔다. 할머니는 환한 햇살 속에 앉아 호박잎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할머니의 투박한 손길에 맑은 새소리를 내며 하얀 실이 벗겨졌다. 나를 흘끼쁜 할머니가 호박잎 한 중과 청양고추를 봉지에 담아 내밀었다. 밥만 잘 먹으면 사라지는 게요. 나는 피식 웃었다. 앞치마에서 천원짜리 두 장을 꺼내 내밀었다. 할머니가 마술하며 침을 뱉고 이마에 붙였다가 꽃무늬 앞치마에 넣었다. 할머니의 과한 행동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었다. 호박잎을 데치고 청양고추를 다져둔 매콤한 양념장에 밥을 먹으면 할머니 말대로 오늘도 사라질 것이다. 봉지를 들고 돌아서는데 햇빛 예술촌 아치형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폐교를 구청에서 인수하면서 햇빛 예술촌은 문을 열었다. 교실 벽을 허물어서 도예 체험장으로 만들었고 염색이나 공예 체험의 학습장과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도 마련했다. 그리고 정문 옆에 기역자 형태의 조립 건물을 지어 십여 개의 공방을 입주시켰다. 이곳 폐교는 아버지의 일터였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서 흙을 지지겨 여러 형태의 모양을 만들고 수분이 증발하면서 색이 변하는 걸 지켜보며 아버지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얼마 전까지는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린 장미가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다가와 내 품에 안기던 곳이기도 했다. 처음 입주하던 날 희날리는 망국길을 보며 아버지가 교문에 서서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을 상상했다. 살아 계셨다면 나를 응원했을 아버지. 하나뿐인 딸이 이렇듯 가난하고 못난 작가로 남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이 선생 봉지를 들고 현관에 들어서는데 이사장이 불렀다. 공방을 옮겨야겠어요. 네? 잠시 뜸을 들이던 이사장이 규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공방에 한 달에 3분의 2는 상주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고 했다. 행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는 구청에서 정해진 제 자리예요. 나도 모르게 말끝이 가팔라졌다. 이사장은 건물에서 나가라는 게 아니고 장소를 옮기라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느냐고 했다. 어디로 옮겨도 곰팡내 나는 지하보단 낫지 않겠냐며 지하에 있는 본인의 사무실을 쳐다보았다. 그럼 누구와 바꾸라는 거예요?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매듭정이라고 말했다. 개량 한복에 올림머리가 잘 어울리는 매듭정을 호라비 이사장이 좋아한다는 걸 모르는 작가는 없었다. 얼마 전에 일이 생각났다. 공방으로 찾아온 이사장이 구청장 부인 생일이 곧 돌아온다며 전시할 때 메인으로 진열했던 스카프를 반지작거렸다. 말뜻을 가늠하느라 잠시 머뭇거렸지만 관습처럼 이어지는 괄치에 동작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선물할 거면 원가로 드리겠다고 했다. 이사장은 떫은 감을 씹은 얼굴로 나갔다. 나는 반박보다 침묵을 택했다. 부당함을 내세워 따지고 들면 손해였다. 내년에는 이 자리도 이룰 수 있었다. 공방에 소속되지 못하면 행사장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도 유치원 염색 체험학습의 기회도 얻을 수 없었다. 이사장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공방을 옮기던 날 온종일 비가 내렸다. 이사장에게 하루나 이틀 이삿날을 보류해 달라고 말해볼까 하다가 고차해지기 싫어 그만두었다. 공선생이 내 일처럼 나서서 도와줬다. 비는 그칠 듯하다가 이어졌다. 차양도 없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짐을 옮기기는 쉽지 않았다. 대부분 원단이어서 비닐로 꽁꽁 싸매고 푸는 일까지 보태져 밤 10시가 되어서야. 진정리가 끝났다. 시장길을 달래기 위해 공선생과 포장마차에 들었다. 나는 잔치국수는 손도 대지 않고 소주만 마셨다. 허겁지겁 국수 그릇을 비워낸 공선생이 내 손에서 소주병을 닦아챘다. 자신의 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다. 이 선생 도시재생사업으로 달오름 동네에서 작가들을 모집한대요. 한쪽에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한다는데 천연염색이나 뜨개방 퀼트 작가에게 우선권이 있대요. 여기야 관리비만 내면 되지만 생활의 보탬도 안 되잖아요. 대신 그곳은 보증금이 있나 봅디다. 이사장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내게는 행사장 연결도 쉽지 않을 거였다. 무엇보다 낯선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2층으로 옮긴 공방은 기억자 형태로 꺾인 지점이었다. 그래서 온종일 햇볕이 들지 않았다. 작업하는 틈틈이 복도에 나가 해바라기 했다. 난간에 턱을 개고 할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우에서 보는 할머니는 당당하고 강건한 모습이 아니었다. 머리카락은 빠져서 숭숭 비었고 가녀린 몸피는 햇살에 말라 바스러질 낙엽 같았다. 그 모습에 따져붙고 싶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자식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고 하지만 그런 생각이 얼마나 경솔한 것인지 나 또한 장미를 보내고 깨달았다. 세상살이가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사라지는 게 아님을 할머니는 틈만 나면 졸았다. 고구마 줄기 껍질을 벗기면서도 잘 익은 고추 꼭지를 따면서도 햇살을 등지고 앉아 자울자울 졸 때면 고개와 구부정한 등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손님이 오자 등이 고추 펴지며 할머니가 웃었다. 얼굴에 퍼지는 주름의 곡선에서 가팔랐던 삶을 올감엔 단단함이 느껴졌다. 단단함은 아픔이었다. 오랜 세월 굴곡진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생긴 옹이 같은 거 그래서 단단함은 또 다른 거룩함이었다. 그렇게 부성기를 담은 할머니의 움직임이 땅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등고선 같았다. 그때 할머니 등에 노란 나비 한 마리가 사뿐히 내려앉았다. 나비는 한참을 머물다 느릿느릿 따라올랐다. 노란 원복을 입고 나비처럼 팔랑이며 차에서 내리던 장미였다. 수묵화처럼 무겁고 진중한 삶을 살아낸 가녀린 몸피의 노년과 나비처럼 팔랑이던 아이의 모습은 생명의 순환이었다. 순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섬광처럼 작품에 대한 구상이 떠올랐다. 작품 이름은 등고선이었다. 스케치북을 펼쳤다. 도안을 스케치했다. 천연염색이란 배경이 되는 색이라고 지도교수는 말했다. 천연염색으로 섬유조형 작품을 제작할 생각이었다. 옥사를 바탕색으로 하고 우울 띠낸 명주로 등고선을 나타내고 노방으로 나비를 만들어 혜화적으로 표현하고 그러고 보니 천년의 세월 공모전 마감이 일주일 남았다. 옥사를 가로 30cm, 세로 80cm 길이로 4개를 그리고 우울 띠낸 명주는 각각 크기가 다른 등고선 모형으로 스케치했다. 천을 자르기 위해 나그찬 파 향에 불을 붙였다. 불꽃이 일면서 향이 퍼졌다. 백단향과 허브가 섞인 향이었다. 아이를 떠나보낸 뒤 나윤의 권유로 질리도록 피웠던 향이었다. 공모전의 작품을 보낸 뒤 겐지스강으로 떠날 생각이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섞여 몸을 씻고 북을 치며 아이의 잠옷을 태울 것이다. 그렇게 제대로 장미와 이별한 뒤 내 삶을 살아갈 것이었다. 옥사를 반으로 접었다. 스케치한 선을 따라 향의 끝에 대고 움직였다. 젤을 태우듯 끝이 다 들어가면서 천이 나뉘었다. 향에서 나오는 열기와 긴장감에 손이 끈적였다. 뻑을 꺼냈다. 먹을 가는 건 잡념을 몰아내는 일이기도 했다. 단조롭게 반복되는 움직임은 부질없는 생각들을 지우기에 좋았다. 미지근하게 열을 가한 후 옥사를 담갔다. 세 시간이 지난 후 대야에 담아 옥상으로 올라갔다. 햇볕이 좋았다. 건조대를 펴고 떨었다. 먹물이 떨어져 하얀 시멘트 바닥에 무늬를 만들곤 금세 사라졌다. 스묵화 느낌의 잿빛만 남았다. 공방으로 돌아왔다. 옥사가 바를 동안 오베자와 로그우드를 물에 헹궜다. 작은 먼지 흙 한 톨 꼼꼼하게 관리해야 순수한 색을 얻을 수 있었다. 울 린넨 명주를 염색물에 담갔다. 보라와 분홍 그리고 중간색을 얻을 때까지 염색하고 그늘에서 말린 후 다시 담그기를 반복했다. 젖어 있을 때와 말렸을 때 색의 간극은 예상을 벗어났다. 색이란 멈춤이었다. 색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염색 시간이나 건조 그리고 결과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었다. 삶도 마찬가지였다. 전시에 눈이 멀어 간만의 차이로 아이를 잃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였다. 명암과 곡선을 살리면서 손바느질로 등고선을 이었다. 상자에서 메리골드를 꺼냈다. 물을 끓인 다음 미지근하게 식혀서 노방을 담갔다. 이십분 후 물에 헹궈서 말리는 작업을 아홉 번 반복했다. 물 속에 잠긴 노란색이 잔물결이 일렁일 때마다 드러났다 숨었다 했다. 몽환적 형광빛이었다. 천을 고정하고 향에 풀을 붙였다. 향을 진 엄지와 검지의 힘 조절이 필요했다. 향을 가볍게 잡고 나비 모양으로 스케치한 선을 따라 움직였다. 날개의 완벽한 대칭에 집중하며 한 땀 한 땀 새기듯이 천을 태웠다. 날개 여덟 개가 만들어졌다. 한 쌍의 날개를 마주보게 놓았다. 몸과 더듬이는 철사로 고정했다. 눈은 투명한 유리알을 붙였다. 첫 번째 등고선에 앉은 나비가 두 번째 세 번째를 지나 네 번째 하늘로 날아오르도록 고정했다. 나비가 날아오르는 길은 금색 메탈사로 터치하여 섬세하게 표현했다. 반짝이는 은색실을 헝클어 아련한 아지랑이도 형상화했다. 고리를 만들어 네 개의 작품을 봉에 연결했다. 광목이 걸린 나뭇까지 작품을 걸었다. 어느새 서쪽 창가로 스며든 노을이 벽을 타고 올라왔다. 광목 위까지 그득하게 차오르자 등고선에 있던 나비가 날아올랐다. 내 머리 위를 아련하게 맴돌던 나비가 노을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날아올랐다. 날아올랐다. 날아올랐다.